음악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님 너를 지키시리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조금 오래긴 했지만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미국의 마티 켈트먼이라고 하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뇌종양으로 인하여 죽기 전에 미리 장례식을 거행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생전추도식, 리빙 메모리얼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암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면서 친구와 친척 1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고별 추도식을 가졌는데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추도식에 참석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라는 부인의 말을 듣고 살아 생전에 지인들을 초청해서 추억을 공유하고 나름 죽음을 당당하게 맞자라는 뜻에서 치른 행사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알고 영접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그러한 화제의 주인공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특별히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미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죽었다 살았다 혹은 죽다 살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의 지경을 당하고 난 후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과연 죽었다 살았다 아니면 죽다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암이나 백혈병 등 여러 불치병이나 혹은 큰 사고를 당하여서 죽음 직전에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영화나 혹은 문학작품들 중에서도 이런 극적인 생의 반전을 그리는 소설이나 문학작품들, 영화들이 많이 있죠 옛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서 대사 1번 절후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크게 죽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과연 우리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못박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삶은 과연 죄에 대하여 죽기 이전과 죽은 이후가 확연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감격과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럼으로라는 이 접속어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 골롯에서 3장에 앞선 골롯에서 1장과 2장에 언급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앞선 두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걸성과 세상 철학의 헛됨을 자세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측면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3장부터 언급되는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삶의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모든 존재에 있어서 삶과 행함이란 본질과 유리된 그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는 초식동물이다 라는 말 속에는 그러므로 소는 풀을 먹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 같은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모든 서술은 곧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Indicative is imperative 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럼으로의 인생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혹은 그러나 의 삶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여 그럼으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진리의 고백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진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에베서서 4장 1절로 3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그 당위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들이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장에 언급된 골롯에서 2장 12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크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성도의 세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즉 성도는 크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하여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크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금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 born again, 즉 거듭난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실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전환을 이루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변화 없이 어제와 다름없는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를 받는다 하면서도 땅의 모든 것이 죽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이후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감격도 없기에 이전의 삶이나 이후의 삶이나 별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크리스도로 인하여 크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크리스도 안에 있기에 또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이록합니다 그런정도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들은 다만 그 은혜를 입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르딜로 하여금 그러므로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능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와서 희생당하여 죄값을 치른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절대자인 신이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크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왜 죽음과 희생이 없는 줄 아십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희생의 죽음을 선택하는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과 희생을 흉내낼 그 어떤 신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 만들어진 가짜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아예 죽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적 존재나 육체적 존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크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한 부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다만 예수 크리스도뿐 아니라 바로 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며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크리스도 안에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크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크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의 단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망, 이것이 무엇일까? 사망은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하여 기다리는 대합실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합당한 몸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하여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기독교에서 왜 부활이 중요한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크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크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어지는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크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오 크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크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부활의 사건은 성도된 우리들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하여야 할 일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을 잡아 얼검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고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며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 크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세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세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크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단지 평범한 서수령이 아니라 강한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강압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앞서 언급된 대로 크리스도와 함께 죽고 크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기에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고 그 본성과 욕망도 동기도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당연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크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의 쾌락이나 즐거움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참된 소망이며 또한 기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이는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변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세스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하여서 성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사 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크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크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합니까? 크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크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장차 크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수들이 크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크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저 다 죽는 존재다라고 알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명은 분명히 크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장차 영광 중에 크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들 역시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의 삶은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그날을 대비하며 또한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다름질하도록 하십시오 언젠가 때가 차서 크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같은 영광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합니다 유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그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표 때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 나라이며 그 위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땅의 것에 대하여는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기억하며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십시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있을 영광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순중하고 인내함으로 주께서 제리 마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헬라오 원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머리가 위로 달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가 위로 달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짐승들은 모두 머리가 땅을 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먹이를 찾아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머리가 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이 가지지 않은 다른 짐승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되고 오직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쯤이나 하늘을 보십니까? 몇 번쯤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고 그 나라와 그 의리를 생각하며 구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곳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며 그곳은 우리들이 들어갈 나라이고 그곳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수학 기호 가운데에 숫자 8을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은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비참하고 열악한 인간의 일생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심지어 처참한 질병과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영생이라는 무한대가 고파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무한대를 고파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학 기호 중에 무한대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제로 0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숫자 0은 아무리 큰 숫자를 만나더라도 곱하게 되면 모든 계산을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에서 무한대가 부활 신앙의 충전과 회복의 개념이라면 0은 부활을 무효화 시키는 방해 공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핵심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거짓말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나아가 부정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자꾸 0을 곱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마음을 흔들어 주저앉게 만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막으려고 나의 관심사을 세상에 좋은 것에 두도록 유도합니다 사탄은 나의 믿음에 자꾸만 자꾸만 0을 곱하게 만들어 맨날 제자리 걸음 그렇게 머물러 있게 합니다 문득 잘못된 행동을 알고 양심의 죄책을 느끼며 후회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내미는 사탄의 유혹에 금세 넘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너덜너덜해진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서야 속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미 때는 늦고 비참한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은 영점인 나의 인생을 무한대의 영생 소망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 부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을 볼 것이 아닙니다 위를 보고 위를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즐기고 다른 길에서 지냈던 것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에게 무한대의 부활 영광을 주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깊이 만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가끔씩 성도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웃의 소중함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신앙이 내 생활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신앙이 내 생활의 전부였다라고 고백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힘써 달리다가 가끔씩 멈춰서는데 그 이유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살아온 우리들을 코로나19는 잠깐 멈춰 그리고 생각해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저의 쓸데없는 생각인가요? 정신없이 먹을 것을 찾아 정신없이 땅만 보고 그렇게 달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멈추어 서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목표 표대를 다시금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의 표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후로는 크리스도와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알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 땅의 것 썩어질 것 아닌 이제는 주님 계신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인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